크리스마스는 역시 나홀로 집에 만났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비둘기 팔아요 한 번만 해줘. 비둘기 팔아요, 비둘기 팔아요. 뭔지를 모르겠는데. 형, 형이 어디서 들어보니까 국내마다 있었어. 그리고 내용도 이상하잖아. 비둘기를 먹으라고 주는 건지, 디르라고 주는 건지. 너무 많아서 판다니까. 비둘기 팔아요. 일단 저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아직 다 제작이 되진 않았는데 맛보기로 일부만 좀 완성해 주세요. 진짜요? 봐봐, 우와. 다른 달은 다 안 채워지고 우리가 찍은 것만 일단. 우와, 너무 예쁘다. 자기가 준비한 달로 이렇게. 그러네, 쓸 수 있네. 우와, 무지개요, 원래. 이거 약간 아파트 전단지 컨셉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위트. 위트 잘 남았다. 레트로 컨셉으로. 우리 우리 좋아하는 거? 오오오. 그렇지, 내려가서 화사까지 이거고. 옛날 생각난다. 어머머머머리. 해야, 해야. 아니 이야니예요, 그렇지. 잘했네. 완벽해. 귀여워. 우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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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나왔는데 8조 90이. 얘 8조 90 나왔다, 야. 어. 귀여워. 야, 잘 나왔다, 나 홀로. 나 홀로 집에. 잘 나왔어. 아, 그래도 잘 나왔다, 이 정도는. 그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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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이 사진은 왜 들어가지? 이게... 아니, 왜냐면 내가 찍은 게 많이 좀... 미안하고 송훈이 리얼로 하고 3명을 시선 강탈하는 애들. 아, 이쪽에서도 앉았다니, 이쪽에서도 앉았다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우리는 이러다 저러다 그냥 그림이었네. 그러다가 우리는 진짜 완전 그림이었네. 누가 봐도 박널이었냐. 노량진 1타 강사. 맞네, 되게 잘 가르칠 것 같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나는 12월 너무 예뻐이고 키매운동 너무 잘 나왔어. 야, 12월 거 봐봐. 아, 영화 좋아. 와, 대박이다. 화려하다. 왜 이렇게 인자해? 아니, 잠깐만, 비둘기 아줌마. 왜 이렇게 혼자 인자해? 이거 프로필 좀 바꿔요. 내 입으로. 그래, 형. 프로필 프로필 이거 바꿔줘. 전혀 밉상이 아닌데, 형. 나 이걸 바꿔달라, 형. 나 이거 바꿔달라, 형. 이거 진짜 스네모. 훨씬 낫다. 멋있다.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이게 진짜 퀄리티로 따지면 역대급인데. 역대급인데. 약간 소장 여포가 너무 생기는 그런. 이거 하나로 제품이 구성되는 건가요? 이제 나왔을 때는. 아니, 뭐 스티커 제작도 얘기했어. 해야지, 해야지. 자, 올해도 이 달력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좋은 곳에 쓸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조금이라도 조금 재고가 남다르면 제가 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역시 전 회장님. 그래서 MBC에 뿌리고. 네. 비둘기 아줌마 컨셉으로 나눠주겠습니다. MBC 사원들한테. 괜찮네. 개천단. 캘린더 팔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캘린더 팔아요. 뭘 팔는 거지? 몰라. 기억 안 나? 몰라. 지금 하체. 날접한 캐릭터로 watercolor 수상 커버를 해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